전체 담원들과 인민들에게 고함 우리의 전체 노동계급과 협동농민들, 인민군 장병들, 지식인들과 청년학생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와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좋은 미소이시며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조석이신 미래한 수령 김일성 명시께서 1994년 7월 8일 중후시에 흑병으로 선호구하셨다는 것은 가장 비평한 심정으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안닌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아 아 아 아 아 무서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영결식에 참석하시었습니다 국가장의연회 위원들인 당중앙연회 정치국 상무연회 위원 정치국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당중앙연회 비서들 정무원 부총리들과 그 밖의 장의연회 위원들이 영결식에 참가됐습니다 이대한 수령 김성 동지의 연구를 모신 연구자가 소소히 절어서되니 렛! 이대한 수령! 김일정 대원 손님을 초라하여 위원들아! 고! 이대한 수령 김일정 대원 손님을 초라하여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의장대 및 공기총대는 원숙이 정렬하였습니다 명일정 대장 소장님 재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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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고차는 수령님께 경례를 표하는 저수민인군 군기성대와 육회공군의장대 앞을 지나갔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유대한 수령님의 영고차는 서백만 평양시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이 운직해 있는 연도로 향해 민족의 위대한 오브이를 잃은 슬픔으로 자넘치는 수도의 거리 수백만 시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이 백유리연들 떨쳐나와 거리를 눈물로 죽시며 몽루아 울었습니다 백유리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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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의 전설적 영웅이 있으며 전 백성의 강철의 용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동 대원 스님을 바래우며 인민군 장병들은 미튼한 눈물을 뿌렸습니다 핵병에서 배축된 기초의 용역은 굿굿이 이어져 가는데 우리 대원 스님은 연결이 계속하시니 장병들은 가듭치며 미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가십니까 김일동 대원 스님 가지 말아주십시오 대원 스님 장병들은 미치고 있습니다 눈물의 밤 홍복의 눈물 도전이 생겨 평양이 생겨 그 언제 이런 눈물의 횡령 이런 비풍한 광경이 있어 봤습니다 이 세상이 지구시겠고 가장 길고 가장 슬픈 행렬을 이룬 수백만인민들과 특별하시며 상은 많고 추억 많은 수도의 그리들을 우리 수령님께서 떠나가십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우리 인민에게 어디에 자랑이 있으라고 언제나 승리하며 언제나 승리하며 사성만대 행복하라고 방구하시는 듯 안이 웃으시는 어버이 수령님 수령님께 마지막 답변을 일했어도 햇빛처럼 웃으시며 도망가시니 인민들의 가슴이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통전한 곡성은 국천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설렘의 아시아 명., 금연, 금연이,ahah원, 플랫, 플랫, 플랫 국천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연과상이란은 liv Vid been 수 없는 적 수령님은 언제나 운명을 같이해온 우리 인민이기에 수령님을 아버지로 따르며 끝없이 흥모해온 우리 인민이기에 죽이고 중선으로 오공을 부비며 수령님을 부르고 또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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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공수령님 마음속엔 언제나 인민이 있었고 인민의 마음속엔 언제나 우리 수령님 계시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보이 수령인 수령인 수라에서 자라난 수천수만의 아들딸들이 흘리는 문물은 수령문의 은덕이 너무 크고 잊을 수 없어 심장에서부터 다지는 가장 뜨겁고 순결한 충려일심의 맹세의 구출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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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오지는 여사에 온 나라가 이처럼 하나 큰 수품에 잠긴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외교 대표들은 길성 주석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정치가 있습니다. 세계는 전설적 위인을 잃었습니다. 길성 주석의 서간은 전의를 위해 슬픔입니다라고 비롯했습니다. 외국의 법들은 세계혁명운동의 대원로이시며 일위에 탁월한 수령이신 김일성 주석의 한생은 인민의 수령의 한생. 김일성 주석은 위대한 사상이론과 만고의 영웅, 창조와 건설의 영재. 김일성 주석의 도남은 사회주의 기념을 믿는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인류 사회에 가장 걸출한 위인, 가장 위대한 수령, 만고의 영웅으로 높이 칭송받으신 위대한 수령님을 잃은 비통한 마음 안고 수령님의 영절을 찾는 사람들의 물결에 끊임없이 흘러들고 있습니다. 미래의 혈전 만리를 해치시던 그날로부터 8시 고령이 넘으시더러 편한 휴식 한 번 드리지 못하고 노고만 끼쳐들인 것이 반없이 가슴 아파. 군사들은 눈물 속에 가슴치며 비둔한 심정을 거칩니다. 미래의 혈전 만리를 해치시던 그날로부터 8시 고령이 넘어갑니다. 미래의 혈전 만리를 해치시던 그날로부터 8시 고령이 넘어갑니다. 미래의 혈전 만rel 소령 강대중의 훈련일체가 그 얼마나 끈끈이 가려졌습니다 소령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만 친아버지 앞에서는 딸의 심정이었던 어젯날 위현당의 불금선동원과 소령님, 이제 더는 들길을 걷지 마시라고 아래던 정천뻘의 영웅관리변장 온나라의 아들딸들이 달려와 안기던 위대한 어부의 품을 잃었음 이 비통한 심정은 그곳에 비기겠습니까 한 달의 일금 속에서 방일전의 첫 호송을 울리신 역사의 그날로부터 미혁명 무력의 굴간을 이루는 궁사시위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흔들여 키우신 어부의 수령님의 근어도 다시 알 수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히 전군을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승리의 귀친이시고 운명이시라는 불변의 진리를 새기며 위대한 김정일 장무님 천사도 조국군의 소설을 굳건히 지켜갈 것을 다짐하는 일당대의 인민군 장병들 인민군 장병들의 전화의 나날 전선과 후방의 모든 수말에 한몸에 지리시오 군도와 인민을 영웅적이 훈에로 불러일으키신 수령님의 그 분멸이 없죠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군 장관적인 힘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의 바다를 언제나 금골토벽으로 지켜가는 용감한 해병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든든해진다고 하시는 어버이 수경님의 그 말씀 하슴에 간직한 전사들 금물의 나날 나라의 첫 중화뼈악을 세워주시고 문서 위 척장을 보내시어 이름 있는 지식인들을 혁명의 교단으로 불러주시던 어버이 수경님 수경님의 영전 앞에 이렇게 서게 되리라고는 그 순간에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김일성중학대학의 로교수 박사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특산대학의 로 당신조사 한ע żeby Jade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이 이 꼬마 지정용 씨의 애통한 목소리를 들으십니까? 이 꼬마 지정용 씨의 애통한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이 꼬마 지정용 씨의 애통한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슬픔 속에서 일당계 천사들의 신념과 의지는 더욱 굳건히 가져지고 있습니다. 우리 혁명 투쟁의 나란 위대한 수련림의 분명의 영도자 바로 새겨진 여기 양당 땅에도 인민의 철통한 마음이 끝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중국을 멀리 떠나 해외에 있는 동포들을 언제나 잊지 않고 계시든 우린 수련림을 마음속에 그리며 대중 동포들 깊은 주모의 마음 안고 달려왔습니다. 구도의 수령님은 민족순환의 오랜 역사를 끝장내고 우리 인민에게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참다운 길을 열어주신 위대한 은인이시옵니다. 부산 시절이 그리워질 때면 삼지연을 찾게 된다고 하신 보보이 수령님께서 이제는 혁명은 다시 오시지 못한단 말입니까? 나라 운명이 실성판에 올랐을 때 주소는 살아있다. 위증의 머리 위에 불을 지르라. 혈의 가슴 속에 투쟁의 불씨를 지켜주신 정명 장군님의 그 영상 더더욱 그리워집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뚱이령의 사령부 깃털집에서 조국방법을 위해 수령님께서 지지어오신 낮과 밤 그 얼마였으며 그날에 이어 오늘까지 인민을 위해 바치신 노고의 낮과 밤 또 얼마였습니까 백두산정 정일봉을 이름지어 칭송하시며 수령님께서 신의하는 지도자동지를 찬파트로 모시다 하시던 그 말씀 더욱 뜨겁게 살려집니다 가열한 전화의 나날에도 쓸모없던 이 땅을 개간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정파놈들이 버리자고 했을 때도 옥탑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며 손잡아 이끌어주시던 오보이 수령님의 거룩한 용도의 자오 우리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고정머리에서 사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며 단자꽃 필 때 다시 만나자고 하시던 그 약속 남겨두시고 어찌 영영 가신단 말입니까 역사의 땅 김정숙 군의 인민들은 가슴치며 말합니다 한일의 격전장에서 장군님을 육탄이 되어 포위해드리였던 김정숙 어머님 오보이 수령님을 더 잘 모시자던 어머님의 그 염원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이 간직해온 우리들이연대 어떻게 이 비통한 소식을 어머님께 아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어머님 장군님을 따르는 충성의 햇발이 되다고 하신 김정숙 어머님의 그 말씀 오늘의 이 크나큰 슬픔 속에 영원한 신명으로 더 깊이 간직해갑니다 아버지의 비원 스님을 주모하여 영의 천리 때의 탑자생들도 여기 포평 땅에 승용히 걸음 멈췄습니다 10대의 어르신 나이에 광복의 길에 나서신 미대한 수령님께서 몇 해 전에도 이곳에 오시어 불러보셨던 암목당의 노래를 우린 미는 영원히 새기며 부르고 또 부를 것입니다 산에서 싸울 때는 물뿌리와 나무 껍질이 식량이었다고 하시며 오실 때마다 취나무를 달게 드시고 나시던 경외하는 수령님 자신께서는 너무나도 몸소하게 생활하시며 인민에겐 참으로 크나큰 행복을 만겨주셨습니다 전이 많아야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할 수 있다시며 대규모 철생산기지를 꾸려주시고 끊임없이 찾아주시던 오보이 수령님의 그 크나큰 믿음과 사랑 여기 철이던 시민들은 더욱 정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학사적인 내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우리 수령님은 진해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그나큰 민족적 흥지와 자랑 속에 맞이했던 이들이기에 영원한 추모의 비로 부더진대도 뒤통한 심정 가실 수 없습니다 어버이 수령님을 생각할 때 한계 여성 영웅이신 김정숙 어머님을 그려보며 언제나 마음속에 우러러보게 되는 역사의 땅 외령 한대 여성 영웅을 일찍 잃은 슬픔도 끝이 없는데 기대한 수령님과 또 헤어지게 되었으니 이 나라 인민의 마음 절통하기 그지없습니다 김숙 동무가 기쁘게 사진을 잘 직전하시니 자신의 곁에 어머님 곁에 세워주시던 그날 우리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김숙 동무가 기쁘게 경험한 이 학교의 교실에까지 무릎이 들리지요 몸소 학부용이 되어주신 그런 친아버지를 다시는 배울 수 없다는 이 소름 누릴 게 없습니다 한용철 형님의 어머니도 숨을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소리마 대고조의 나날 경성 땅의 이름없던 작은 아마공장에 몸소 찾아오시여 공작기계 새끼치기 운동에 거대한 봉화를 지켜주신 수령님의 비대한 용도에 차우 흐려오는 눈물 속에 다시금 새겨봅니다 한용철 형님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것을 더 없는 보람으로 여기시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끊임없이 찾아오셨던 공업도시 함흥에도 국민의 어버이를 잃은 슬픔의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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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에서 키워야 한다시며 영예군인들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던 어버이 수령님의 품을 그리며 어젝날에 허생병사들과 아내들도 눈물을 부리고 있습니다 영예군인 지배인이 왔다고 가정의 도로상록 타봐주시며 전사를 끝없는 행복의 절정에 세워주신 어버이 수령님의 품 종룡 우리 인민은 그 품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무로공들이 사는 신포시를 자신께서 몸소 보살펴주시겠다고 하신 어버이 수령님의 그 은정 가슴 뜨겁게 살려집니다 논바다 어로공의 가정에도 흘리시어 육침의 사랑을 베풀어주신 오버이의 영상을 오르며 비분을 누르지 못합니다 우리 인민 모두를 한 품에 안아주시고 끝없는 사랑 베풀어주시던 어버이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이 슬픔 속에 새겨지는 온 나라 인민의 뜨거운 의지였습니다 위대한 어버이를 잃은 크나큰 슬픔으로 하여 온 나라가 비분에 잠겨있던 7월 13일 정의하는 최고 사령관 김정일 동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구를 찾으셨습니다 이당과 인민을 언제나 백전배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치 지대하는 지도자 동치께서 계신다는 든든한 믿음이 있기에 가슴이 있는 크나큰 슬픔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우리 인민입니다 이당의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의 품을 찾아 해외 군포들이 왔습니다. 언제나 많이 웃으시며 반겨주시던 자유로운 어버이 수련님께서 이렇게 말없이 누워만 계시니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군포들은 이 풍암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